하하 하하 진스컴 춤 이거 촬영이가 여러분 어떤지 알아요 촬영이가 약간 나사가 풀렸을때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춤을 춰요 아니 이거 춤이 원래 맞아 근데 너가 이제 나사가 오전히 박혀있을땐 그러지 않았어 약간 내가 찾아낸 특징 중의 하나야 맞아 약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춤 너무 가누지 않음 어 가누려 하지 않아 내 중심이 가는 곳으로 난 간다 음악이 날 끄는 대로 그러면 우리 딱 1시간 채우고 끝낼까? 좋아 12분 틀라고? 우리 아리아나 그란드 노래 들으면 안 돼? 아 좀 너무 뜬금없어 아 아리 언니? 그란드 언니? 아니 친분이 있었나? 내가 알아 나만 알아 나만 알고 있어 제가 이번 앨범에 진짜 친분을 했는데 어비어스랑 POV 진짜 좋아 말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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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가 이니 말했지 진짜? 지수 언니가 계속 어비어스 좋다고 제 상태 메시지 음악이 있잖아요 어비어스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내 워너비 류진아 류진이는 신발 슈퍼스타 신는데 내 마음속의 슈퍼스타는 류진이래 그 슈퍼스타 언니들은 치과에서 일하면 좋을 것 같다 언니들을 보면 입을 담을 수가 없어 나 이 드립 처음 들어봤어 나도 되게 괜찮다 한국에 탕후로 신유진이 탕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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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꿨어 탕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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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꿨어 내가 탕후로 바꿨어 탕후로 괜찮은 것 같아 미친 세차 와 난 네 신유진이 수영진이 차 그러면은 이제 다 몇 시간이 안 남았어요 브리진이 네 우선은 왜 노래 멈췄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저희가 사실 망각했어요 맞아요 저희가 켠 이유를 망각했어요 사실 저희 에너지를 좀 나눠드리려고 잊지 마세요 그녀들의 직업은 걸그룹 그래서 수능 응원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에너지를 나눠드리려다가 저희 에너지에 저희가 잡아박혀 버렸네요 근데 채룡이가 딱 이거 드럼 이거 치다